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우리 투지 는 특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투지의 첫 번째 레귤러 앨범인 Act 1을 만들기 위한 그라우드 펀딩 캠페인인 Keeping Promise with From A가 바로 그것입니다 Act 1이라고 명명된 이번 작품은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창조에 나아가야 할 무대의 서막인 1막을 마무리하는 의미이고 투지 역사의 초석이 될 중요한 작품입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될 Keeping Promise with From A 캠페인을 위해 여러분이 꼭 해줘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공식 이메일인 투지 밴드 앳 다음닷 넷에 2021년 2월 2일까지 여러분의 이메일로 자신의 이름 그리고 국적 등 간단한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From A에겐 2021년 2월 14일 저희가 초대한 특별한 온라인 미팅에 함께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2021년 2월 2일 한국시간 밤 12시까지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투지 밴드 앳 다음닷 넷